얹은 걸 보니 평소 위장이 좋지 않고 소화가 잘 안 됐을 것이다. 예, 어르신. 식뿔이를 많이 먹거라. 예, 어르신. 감사합니다. 예, 어르신. 어르신을 찾아가라 하셨습니다. 백올신은 아닐 것이다. 잠시 기거하거라. 어르신, 이곳에서 대동계를 재정비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대동계는 머리알처럼 흩어질 것이다. 어째야 그런 근거 없는 말씀을 하십니까? 대동계는 그리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네 놈 탓이 아니더냐? 네 놈이 무슨 짓을 했는지 모두 죽었다고 아무도 모른다 생각했느냐?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이 세상 모든 잡귀들이 알고 내가 안다. 대의를 이루고자 한다는 칼의 힘을 빌리지 말아. 네 놈이 준 칼끝이 결국은 널 향하게 될 것이야. 험은 저는 어째해야 합니까? 저희들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좋은 눈을 가졌구나. 관상쟁이가 되가라. 그것이 내 눈목이다. 또 하나 내 뜻을 이룰 수 있는 길이 될 것이야. 험은 저는 어째해야 합니까? 예